안녕하세요 신입니다. 여기는 섹스폰 학원이에요. 오늘 처음으로 반주기에 맞춰서 연주를 해봤는데 또 색다른 맛이 있더라고요. 아직은 부족한 면이 많고 빨리 실력이 늘지는 않지만 조급해하지 않으려고 해요. 왜냐하면 처음에 제가 여기 왔을 때 노래 한 곡만 연주하는 거 배우자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섹스폰을 막상 배워보니까 이 악기가 그렇게 쉽게 빨리 느는 악기가 아니에요.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했고요. 또 너무 스트레스가 받는 날은 연습을 많이 하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하고 가려고 해요. 주변 사람들은 연습을 3시간, 4시간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체력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차근차근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. 뭐든지 시간이 답이 아니겠어요?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느는 게 아끼니까 언젠가는 저도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듭니다. 여러분들도 혹시 저처럼 악기를 배우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요. 신이처럼 천천히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! 안녕! 안녕!